오우 안다이지롱 아 너도! 뭔 떡..떡티... 아이 뭔 탕수육이야! 엉? 안 맛.. 우와! 와.. 2레벨에 1을 찍는다고? 와.. 엘리스 미쳤네? 안 맞아 안 맞아 그런거 아니.. 음파! 음파! 아.. 응?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 리쉰는 온다는거에요 안 온다는거에요 이거 Collecting up oh oh 오오오오오화 오오오오화 오오오오올? 어.. 오오오오화 오오오화 오우오화 오오오오화 오오오오오화 오오오오화 오오오오화 이렇게 뺄게요. 겨운침 하나 먹고 뺄게요. 와! 오우! 와.. 엘리스 형 이거.. 지리네? 까지? 우와.. 엘리스 뭐야 저거? 어?야.. CS는 주자? 어? 어? 어 뭐야 Q로 먹어라 그렇지 아 안 뺄 걸 아 아니 스케일을 못 맞춰 바다용 들어간다 입 벌려라 아 와 와 씨 예측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리 사 예 뭐 라고 바다ек 에이 아 우리팀 잘해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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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신이 뭘로 먹었대 이걸? й 으어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